배우자분이랑 대주님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학교 동창입니다. 많이 사랑했습니까? 네, 보통은 그냥. 많이는 아니고요. 연애 오래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혼사가 안 될 건데 그때 못 추시지. 이걸 쭉 끌고 오시는 바람에 굉장히 고달픕니다. 원래 이게 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병진생에. 근데 왜 병진생한테 와이프분한테 기준님한테 왜 이렇게 약간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라고 얘기해요. 괴롭습니까? 대주님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춰가면서 그냥 사는 건 있습니다. 맞춰가면서? 부부집이 하니까 저도 맞춰가면서 사는데 뭐 밖에 다니시면서 무슨 같이 있진 않죠? 같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와이프가? 일하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고 하고 해주셔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주님이 일하는데 혹시 기준님이 같이 하시냐고요? 아니요. 아니죠? 직장에 있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행인데 왜 기준님한테 실수하신 적 있어요? 여자 문제로? 아니요. 뭐 저기 뭐 들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피운 적은 있는데? 애 있죠. 들킨 적은 없다? 근데 이 여자가 그쪽으로 되게 예민한데? 와이프가? 예민한데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그냥 살짝 살짝 있는데 걸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어요. 또 명언 나옵니다. 그죠? 바람을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지만 바람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 예? 네. 한량기진이 다분한 데다가 응? 이 지금 여자한테 걸리시면요. 파국입니다. 예. 아시죠? 예. 그리고 여자 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여쭙는 이야기고 괜히 망신살 뻗쳐가지고 지금 자손들이 열일곱 열다섯인데 예? 얘네들이 또 보통 내게 아닙니다. 학구열이 애법 있네요. 예. 이거는 무릇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으니 내리사랑으로다가 요새는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열업 살짜리가 엄마를 눈이랑 목이랑 찔러가지고 죽였더라구요. 학구열에 너무 불타거나 이런 그 대주님의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이제 사손들에게 푸는 경우 이런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넘쳐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한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대주님은 피가 더 마르겠지요. 예. 조금 이렇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사랑해주시고 밖에서 사랑하듯 안에서도 사랑하고 모두를 다 사랑하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분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김씨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원래 보통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애하다가 보면은 인형도 연애했으면 결혼해야 되겠다. 보통 뭐 그런 생각에서 기준에서 이제 보통 장가들 가시고 시집들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대주님이 하는 일도 그렇고 그죠? 일이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50하나인데 올해 운이 들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원체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신경이나 이제 뭐 어 막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지? 화가 많다 그래야 되나? 짜증이 많다 그래야 되나? 뭐가 신경이 자꾸 눌린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러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 올해 대운이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53이 되기 전에 2년 상간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있겠습니다. 근데 좌천될 것 같아. 옆을 잘 보고 조심하라 그러거든? 네.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같은 직종이라는데 쏘신다. 하자고 있어요. 좌천될 수도 있어. 멀리 해야지. 네. 멀리하고 똑똑하게 굴고 절대 뒤에 탈도 없이 못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회사 생활을 떠나가지고 무슨 생활 무슨 생활 무슨 생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사생활 뭐 개인적인 거 뭐 생각 이런 거 자체를 소통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망신수가 뻗치면서 좌천될 수 있습니다. 자손들은 굉장히 이 파워가 넘쳐요. 파워가 넘치는데 쌍생인데도 지금 이게 원래 보통 쌍생 같으면 비슷한 몇 번 타올이에요? 1분. 1분? 네. 음. 요 우리 지금 경인생 말입니다. 15살짜리 얘는 왜 공부 잘해요? 그래도 반장인데 반장? 우리 아들도 반장인데 반장했는데 정교 부회장까지 하고 다 했는데 얘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공부가 아니라 얘 다른 거 하려고 그럴 거야. 공부는 중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 가는 만큼만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뭔가 좀 독보적이나 특별한 걸 하려고 할 텐데 자손이 재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공부 머리는 아니랍니다. 그랬을 때 조금씩 조금 내려놓고 이 자손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공부에 대한 거 중간만 하면 되니까 대신에 굉장히 특별한 뭔가 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살기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아마 구상은 굉장히 잘하고 아이가 조금 4차원 기질이 조금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상에 가깝고 부상에 가깝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멀리 뭔가를 던졌을 때 뭔가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직종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손을 조금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손이 조금 있으면 해외에 간다 어쩐다 이럴 것 같거든요. 지금 가 있어요. 지금도 가 있어요. 왜 갔어? 교환학생 교환학생? 아무튼 그러면 사주팔자대로 잘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봐 주세요. 그러면 교환학생이 아니라 나중 되면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외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자손이 될 겁니다. 영어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뭐 저기 일은 일인데 투자하는 것마다 많이 꼬여가지고 지금도 지금 걸려있는 게 주식 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재물이나 이런 것 좀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승산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팔랑기에 어떻게 해볼까 아니 근데 되게 노력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투자하면서 뭐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하고 하는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개미인생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생살이가 지금 딱 봐도 그랬는데 목돈을 기대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왜 놈들 가는 대로 어 자꾸 안 가고 아니야 이번에는 이게 맞아 개미들은요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라도 어 좀 이렇게 하면은 어 저 와이프 선물도 좀 사주고 어 남자로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은 그럴 텐데 이 집에는요 이 기주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이 기주 직상을 건드리잖아요. 짜증나게 하거나 대주님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좋은 날 안 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재수 없어요. 일진을 복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그만큼 세다. 아 와이프가요? 네. 지랄하는 거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겠죠. 네.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떠받들여주시고 밖에서는 밖에서 대로 행동하되 그러고 자는 밤에 큰일 나요. 어디서 연락 오고 계시다. 그 밖에서는 완벽하게 하시는 거 맞죠? 어떻게 완벽하게 하면 안 걸려요? 와이프한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끔은 이렇게 어떻게? 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뭐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고 밖에서는 아니 근데 시간이 있어요? 아 다니시는 직업이라서 그런가?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니 퇴근하고 오죠. 아 응. 그럼 보통 뭐라고 그러는데? 와이프한테는? 회식이 많으니까 아 회식 네. 뭐 저기 놀러 갈 때도 있고 뭐 당구 한 개 피고 갈 때도 있고 회식이 있으니까요. 경로는 보통 어디에서 여친들이나 술을 먹는데요. 저녁 먹으면서 아니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그 첫 만남의 경로? 아 그거는 저기 친구 친구하고 친구의 여자친구의 뭐 이렇게 자기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재밌겠다. 골프 치고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골프 스타가 만나고 어 어 와이프하고 보통 밖에서 만나시는 분하고 이상형이 이렇게 이렇게 형상이 좀 많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확연하게? 네. 지금 많이 달라요. 와이프는 어떤 스타일? 네. 작고 뭐 좀 기운 스타일이죠. 작고 기운 세고 밖에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합니까? 아니 최근에 그냥 뭐 스타일이 있어서 만난 건 아니고 어떻게 이제 몇 두 분 만났다 보니까 그냥 연결이 돼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한 뺏대를 됐는데 제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 10년 어쩌다 이번에 우연히 그렇게 돼서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좀 이상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뺏대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요. 아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원래 이상형이 어떻게 되셨어요? 대수님은? 이상형이요? 다 똑같죠. 뭐 이쁜 그런 거 좋아하죠. 계속 징징거리는데 김태희 징징거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계속 울고 있는데 김태희 바가지 엄청 긁는데 김태희 얼굴만 계속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좀 있겠네요. 아니요. 계속 그쪽으로 이제 뭐 안 그래도 정리하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좀 건강은 좀 어떤데요? 그쪽으로 좀 뻗치니까 건강을 좀 조심을 좀 하시고 근데 건강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밖에서 풀고 뭐 푸시고 크게 스트레스 없으신 것 같은데 양동현은 공부를 좀 잘 하겠습니까? 놔두세요. 얘네들은 얘네들 알아서 잘 압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빛이 나는 자손이 셋인데 특별히 더 빛이 나길래 내가 아래 자손을 얘기를 한 거지 전부 다 무예 무탈하고 다 각자 갈 길 잘 갈 겁니다. 가장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돈 들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주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물러서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일단은 팩트는 그거예요. 2년 안쪽으로 자천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망신수를 걷어내는 게 그리고 굉장히 촉이 잘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나중에 되면은 뭐가 이렇게까지 된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와요. 이건 망신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주님 간상에 많이 얻어 터질 간상입니다. 네. 주변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계속